메르츠 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 9,48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4.6%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. 매출액은 23조 2,473억 8,572만 원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40% 늘어났습니다. 단기 순이익은 7,829억 2,454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.5% 급증했습니다. 회사 측은 연결기준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, 세전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실적을 달성했으며 세전이익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며 파생상품거래 이익과 수수료 수익 증가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말하였습니다.